제주미니 단호박 밤호박 국내산 보호장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제주미니 단호박 밤호박 국내산 보호장 판매합니다. 제주에서 자란 달콤하고 고소한 미니 단호박 무엇이 다를까요? 달콤한 호박맛 고소한 단맛이 납니다. 아, 점, 적, 영양 가득 식사 대용 간식거리입니다. 요리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드셔도 되고 찜기에 쪄서 드셔도 맛있어요. 제주미니 단호박 어디에 좋을까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가풍부에서 피부노화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제주미니 단호박 프리미엄과 개당 250-750g으로 무게에 맞춰 배송됩니다. 미니 단호박 3kg 4에서 10개, 미니 단호박 4kg 6에서 13개, 미니 단호박 5kg 7에서 16개, 미니 단호박 10kg 14에서 32,900원 무료 배송, 4kg 37,900원 무료 배송, 5kg 39,900원 무료 배송. 제주미니 단호박 6만 9,900원 무료 배송.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